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주족이라는 명칭은 명말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족의 역사는 이곳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 만주족의 조상은 숙신 즉 주신으로 이는 조선의 어원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기원전 1천년경에 이미 주나라 왕조와 사신 왕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는 숙신을 음루라 불렀으며 남북조 시기에는 물길 수나라 때는 말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송말 말갈은 발해국의 핵심 부족이었습니다 5대 시대에는 여진으로 불렀으며 흑수 말갈의 후예인 완안부가 일어나서 1115년에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16세기 들어 건주 여진의 걸출한 영웅인 누루아치가 여진의 제 부족을 통일하고 여진족이 핵심이 되어 만주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이 만주족의 성실을 알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라와 묵훈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진족이 형성한 북의 혈족 조직에서 하라는 씨이고 묵훈은 족입니다 큰 혈연 집단은 하라이고 혈연 관계의 친소에 따라 다시 다음 등급의 혈연 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의 하라 안에는 여러 개 묵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라는 큰 범위의 혈연 집단이고 묵훈은 그 안에 작은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라는 한족의 장왕 이송 등의 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에는 푸차 씨, 페이모 씨, 과열과 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 편찬된 만주어 사진에는 하라는 성으로 번역하고 묵훈은 족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연 집단은 지연 집단으로 발전을 하는데 혈연은 하라와 묵훈은 지연의 가상과 파란으로 발전합니다 가상은 향으로 파란은 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족 팔기를 조직할 때 우룩이 기준이 되는데 우룩은 우룩 액진 후에 우룩 장경으로 계칭하여 관장합니다 이는 하나의 혈연 집단만으로 하나의 우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혈연 집단만으로 구성을 하되 그 하나의 혈연 집단으로 부족하면 여러 개 혈연 집단으로 하나의 우룩을 구성합니다 또한 매하라에는 족장에 해당하는 하라다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 만주족이 자녀를 낳으면 우룩 액진에게 가서 등기를 한 후 다시 하라다에게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성을 부르지 않지만 개론 등을 위해서는 하라다에게 등기해야 함으로 이는 같은 혈족은 개론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여지는 호룬 사부가 있습니다 예허 우라 하다 휘파 사부 성은 모두 나라입니다 이 하다와 우라는 원래 하나의 시족으로 성시는 나라였으며 동일한 혈연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예허 본성은 투무터이고 휘파의 본성은 이거들이었는데 후에 나라로 성을 바꾸어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편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8기 만주 시족 통보에서는 나라는 만주의 저명한 성씨입니다 그 시족은 예허 우라 하다 휘파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 성이지만 각자의 족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은 하라이고 족은 묵훈입니다 따라서 나라라는 하나의 하라 내에 네 개 묵훈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애신 강라 즉 아이신 지루의 성씨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는 애신은 황금이라는 뜻이고 강라는 성이라는 뜻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만주족은 황금을 아이신이라 하는 것은 맞으나 지루는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라가 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애신 강라는 묵훈과 하라를 붙여서 쓴 것입니다 즉 아이신은 묵훈이고 지루는 하라인 것입니다 또한 만주인들은 사문을 믿었고 모든 하라는 자기의 사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문을 읽습니다 따라서 애신 강라씨는 샤문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읽는 재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재문에는 아드카둔지 하라 지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늘이 씌어 들여소서 성이 강라인 집안 사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오니 하늘이 복을 내리소서라는 의미라 합니다 이것은 애신 강라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문이므로 명확하게 자기의 하라가 강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신은 강라라는 하라에게 갈라진 하라의 묵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청나라 때 황족은 둘로 나누어 종실과 강라로 나누어 종실은 황금색 요대를 그리고 강라는 붉은색 요대를 찾아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나라 규정에 따르면 누루와치의 부친인 다크스의 직계 자손은 종실이고 그의 백부숙부 형제의 자손은 강라라 합니다 하여 이것은 명확하게 누루와치의 직계 후손은 강라라는 하라 내에서 애신이라는 묵훈에 속한 것으로 한 것이고 그 밖의 후손들은 하라는 강라이지만 다른 묵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여 강라에 속하는 다른 묵훈으로는 이열군 수수 시린 등의 성씨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강라는 하라이고 이열군 수수 시린은 묵훈 즉 우리식으로 하면 종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왕조가 그랬듯이 청나라에서도 공신에게 사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베의 원래 성씨는 과열가였고 나무타의 본성은 수무루 후월한의 본성은 동가였는데 모두 강라라는 성을 하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라를 이들이 사성받았으나 이들은 애신 강라를 사성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강라는 하라이고 애신은 묵훈이라는 것인데 이들 사성은 하라 내로는 받아들이나 묵훈 내로까지는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만주족이 사성을 받았던 8대 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하라와 퉁가하라 구할가하라 마가하라 소로초하라 치카하라 푸차하라 니우루하라입니다 이들 성씨는 만주팔기 성씨들로 이들 8대 성은 청나라시대 최고기족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혁명 이후 만주족이 한족을 따라 성씨를 고칩니다 퉁가시는 동으로 구할가는 관우로 마가는 마로 소로초는 색으로 치카는 제로 푸차는 부로 나라는 나로 니우루는 낭으로 바뀐 것입니다 만주족의 이런 독특한 방식의 관행을 중국 학계에서는 수명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명성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1644년 만주족이 중국 내지에 진입한 후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주족이 본래 성을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을 관직이나 존칭 앞에 두어 부르는 한인 관습에 적응한 결과 이 수명성의 관행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이 수명성은 관행이었을 뿐 대대로 개성되어야 할 규범적인 강제력이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참고로 이거 한번 공 veggie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